왜왜왜? 저스틴 비버가 된 기분이야. 그거 하나에? 귀에서 예쁘다! 귀걸이 같기도 하고. 방희야. 그거 하나가 유니키 사람을 패셔너블하게 만드네. 그러니까. 제 느낌이. 이래야 될 것 같아. 안 들려? 이거 딱 끼잖아? 그럼 우웅 이 소리가 가면서 갑자기 무슨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아. 뭔가 연결이 돼? 거의 안 들려. 그러니까 이게.. 안 들린다고? 우리 대화하고 있는데? 입모양 보고 나 말하는 거. 아 그 정도야? 진짜로 약간 방흥이 말하면 돼요. 진짜? 완벽한데? 오 대박.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. 그러니까 이게 큰 돈값을 해. 큰 돈값을 해. 이게 우리가 무작정 욕할 건 아니야. 비싸다고. 근데.. 왜 저래 진짜?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이렇게 나 찾아오면 별로일 것 같아. 나 찾아오면 별로일 것 같아. 이렇게? 하나? 송혜인아? 현나 나 XX통했다? 근데 진짜. 그러니까 너무 티나. 룬통 너무 티나. 이것도 헤나가 지금 끼면 지금 딱이에요. 진짜. 진짜 잘 어울리겠다. 헤나 언니가 껴야 될 것 같아 지금. 약간 이렇게 그 포즈 잡으면 하이패션 모델 같아 하이패션. 잘 어울린다. 너 포즈 한번 해줘. 헤나나는? 아.. 헤나는? 이야.. 광효 오빠가 껴슬 때랑 진짜 다를 것 같은데? 예쁘네. 멋있다. 지금 너무 루이에 빠져있는데 지금 내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아냈어. 무슨 사실? A와 B사의 이어폰이 우리가 이걸 보는 사이에 섞여있었어. 근데 이게 다 하얀색이잖아.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? 내가 잠깐 찰라로 봤는데 한 번에 알았어. 그 정도로 A사와 B사는 모를 수가 없어. 확 나. 차이가 그냥 확 나. 구분이 되네. 진짜 놀라운 사실이다.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?